그리고 밑에 자막돼요. 주차비 2,000원 여기는 인산특이 많아요 근데 사람이 있나보다 소리가 들리는데? 아침부터? 우리 혼자 내려와서 칡찜 한번 먹어봅시다 칡찜 한번 해보세요 우리 빵이요? 떡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까 차 있던 데까지 지금 보면 시간 되게 많이 걸린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해요 케이블카 때문에 호텔에서 자고 인산하고 와서 여기서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아 그래서 불길이 있나봐 여기 산악구조재가 있구나 아니야 호시 11,500원 흔들려 떨어지긴 하겠다 흔들려 떨어지긴 하겠다 흔들려 떨어지긴 하겠지 응 점점 olha 해결 왜 피디가 상상 파이팅 공에서 화이팅 학교 신headed 이른렛 보이네요? 은... 빛나는 것 같아 보이네 저게 케이블카 되게 가깝죠 아 얘가 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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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가 하이라이트 사람들이 이건 좋아하면 싹 싹 가보면 저기 재밌어 어 어 으 아 아 가볼까요? 먼저 갔어요 1, 2, 3 처음에는 안 흔들리는데 중간쯤? 중간쯤 잠시만요 이게 정상입니다 네 우리 옥문골 3거리까지 가 여기 원래 진짜 있잖아 여기 라면 팔고 다 했었어요 그래서 겨울에 오면 사람들이 여기다 앉으라고 국물에 오뎅 국물에 막 막 껄려먹고 그랬었는데 여기도 이렇게 있으니까 길이 길 같지 않잖아 저 리본이 쓰이니까 좀 덜하지 왜? 이거 누워 실손봉 정많은데? 욕심이 있다 아 좁다 여기 야씨 춰다 왜 이렇게 입는거예요? 네 보따 국물이 여기 이제 무단 3시간 20분 갑시다 3시간 20분 딱 우리가 3시간 20분 보셨어요 아 이번에 안그래도 안그래도